수익률 11만 5,900%. 현실에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이 숫자는 실제 관보에 실린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입니다. 가상자산 투자로 이런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강원도 김홍수 강릉 시의원입니다. 신고 재산 총액은 122억 원인데 이 가운데 116억 원가량이 코인이었습니다. OES와 도넛클이란 코인인데 업비트나 빗섬 같은 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았습니다. 곧 상장될 거라며 거래소 바깥에서 서로 사고파는 코인입니다. 김 의원 7, 8년 전 1천만 원으로 이 두 코인을 샀다고 밝혔습니다. 어떻게 이 코인을 알게 됐고 샀는지 물어보려고 김 의원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.